크루즈 5일째 오늘은 카보산 로카스에 가는 날입니다. 조그마한 보트로 갈아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작은 배 타고 이제 우리 거기 가는 거야. 스노클링 하러. 근데 저 배는 되게 커. 저 옆에 배는. 저거는 좀 멋져 보이는데? 그치? 다 저기가 나가. 저희는 저곳에 가지 않고 제트보트를 타고 좀 더 멀리 가서 스노클링을 할 예정입니다. 저기 보이는 럭셔리 보트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치? 우와. 우와. 멋진데? 우와. 하와이. 멕시코에서 하와이를 오다니. 투명 보트야. 투명. 저것도 재밌겠다. 밑에 물고기가 보일 거 아니야. 배에서 내려서 스노클링 하러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에서 내리시면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솔자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티켓 주고 사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투어 당일에 캔슬하셔도 리펀 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투어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50%는 깎아주니까 여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좀 관광지 같아. 어저께 간 데는 못 사는 동네 투어? 뭐 이런 느낌이었어. 이거 무슨 나무지? 이 말을 잃어버릴 때 할지? 이 말을 잃어버릴 때 할지? 신기하네. 멕시코 선임자. 아니 물개가 이런 데 있네? 낙타 투어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달 Z 보튼입니다. 엔진이 두 개가 달려있네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지금 러벌스 비치와 디볼스 비치 앞을 지나고 있는데요 러벌스 비치라고 붙여진 이유는 캘리포니아만과 태평양 바다가 합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노래가 막 나오네요 초코백도 이렇게 풍성되어 있다 드디어 대망의 아르코 대 카보산 루카스입니다 바다로 돌출된 아치형의 암석으로 로스카보스의 거대한 자연 랜드마크입니다 보레토아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접근해야 하는데요 바닥을 투명하게 만든 배를 타고 암석을 돌아보는 보트 여행도 좋다고 하네요 물개들이 다 자고 있네요 한 마리는 수영하고 있고 저는 수영하고 있어요 수영하고 저 수영하고 맞추는데 수영하고 매우 좋아하세요 수영하고 우리 모자야 수영하고 매우 좋아하세요 수영하고 매우 좋아해요 부었고, 수영하고 매우 좋아해요 수영하고 공간중 아 이거 물 없으면 좋냐고 나 색깔 봐라 와 저기 폭포처럼 내려오는 거 봐명자 만나고 자는 거 봐라 우리 언니 많이 신나하네요 도착하자마자 물속에 풍덩 뛰어든 남편 물개가 따로 없네요 저처럼 물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세 명 있었어요 나랑 우리랑 같이 여행을 한 은영입니다 한 명은 외국여자였습니다 물속 촬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스노클링 시간이 끝났고 이제 카약을 탈 시간입니다 그거 물속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속 들어가봐 아빠는 카약 타고 우리 딸은 모토가 달린 어떤 물체를 손에 잡고 있는데 이게 알아서 수영을 안 해도 가더라구요 저 이름을 모르겠네 재밌나 봅니다 한참을 타더라구요 이제 우리 언니 터닝과 봅니다 저 물건은 구명조끼를 벗고 타야 잘 나간다고 하네요 아유 팔에 힘도 없을 텐데 저거를 저렇게 열심히 접고 있네요 그렇지 아빠가 저어야지 아유 우리 딸 수영 정말 잘하네 자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났네요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바지는 거 찍는다고? 바지는 찍는다고? 아 대박 알려서 아직도 신났나 봅니다 민망하네 배 위에서 본 전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기가 엄청 먼 곳에 있었는데 갤럭시 울트라 22 카메라 짱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바꾸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녁 숙사하러 왔습니다 224번 테이블 여기가 저희의 지정석이었어요 코스 요리로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2개 3개 시켜서 드셔도 됩니다 항상 여유분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엉덩이사래요 엉덩이가 작은가 보지 식사가 끝나갈 때쯤 직원들의 이벤트가 있는데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재밌더라구요 여기 직원이 춤을 참 잘 추더라구요 노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치지도 않고 계속 춤을 추었답니다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우리 남편도 덩달아 신났네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저희는 어김없이 카지노로 왔습니다 열심히 카지노에 디파짓한 덕분에 카지노에서 공짜 방을 주겠다는 오퍼를 2개나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크루즈는 방값을 안내고 세금만 내고 크루즈를 할 수 있게 됐답니다 맛있어 인마야? 응? 많이 먹어 7박 8일째 되는 날 아침 오전 8시 저희는 롱비치로 되돌아왔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크루즈 여행할 때 이동 전에 화장실에 가는 건 필수죠 저희는 무조건 미리미리 갑니다 우리 미리 가자 집에 가자 집에 미 commanded stratég축하기에는 여행에 따뜻한 도둘 언니가 꿈을 가고 리니와 유 여동일이 미 doute 저희는 내려서 비행기하기 전까지 4시간의 시간이 남아서 할리우드에 갔다가 식당에 갔다가 그리고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휴대용 한국국토정보공사 행동시장 운전 치워주고 안성기 배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은 치즈 지금 치즈 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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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안에 이브 제주 제 Cru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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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ㅎㅎㅎ 뭐하는거 일로가 아이고 헤이 아브바디 LA에 오면 박대감래 가야죠 고기도 맛있고 특히 여기는 갈비탕이 정말 맛있습니다 손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해요 저희가 여행가방 7개 가지고 갔는데 보관할 곳도 마련해 주었답니다 다음에 또 올겁니다 카니발 파노라바 멕시코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LA 공항 너무 멀어서 타고 타고 갑니다 아 신난다 안 갖고 간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어떻게 카트 탄 우리보다 더 빨리 왔냐 대박 하하하 먹는거 먹는거 오 화보다 화보 화보다 어 멋져 멋져 반했어 하와이 하와이 한 에어라인 이거 처음에 웰컴줄링크 주구든 마이타이 마이타이 주스도 있어 이거 마시고 또 주스마시고 싶으면 주스달라고 하는데도 채우고싶어요 웨가마ess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